안녕하세요 여러분 소피반 입니다 오늘 주제는 초동생 납치 막은 용감한 시민들 입니다 역시나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지만 그거를 어려운 단어나 어떤 새로운 힘든 문법 이런게 아니라 이미 기존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쉬운 말들을 활용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감한 시민이 나오기 위해서는 아시죠 악당이 있어야 되요 악당의 그 무리들 난세의 영웅이 나온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좀 부정적인 그런 이야기들도 있지만 그 소재 또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쓰는 말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가까이 다가가 말리려 하자 아이를 붙잡은 남성이 다짜고짜 주먹을 휘두릅니다 폭행된 정가구범인 66살 배모씨가 8살 된 초등생을 납치하려다 소식을 접한 아이의 부모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만 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사실 그분이 아니었으면 우리 애를 어떻게 어디서 본다 못 본다 이건 사실 장담도 못할 상황이었고요 그러면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가까이 다가가 말리려 하자 아이를 붙잡은 남성이 다짜고짜 주먹을 휘두릅니다 가까이 다가가 말리려 하자 아이를 붙잡은 남성이 다짜고짜 주먹을 휘두릅니다 지금 가까이 다가가자 라고 말을 시작을 했어요 주어는 빠져있는 상태이지만 우리는 행간으로 잡을 수 있죠 뭘까요 지나가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겠죠 one of the passersby가 가까이 다가갔어요 came closer 이것도 되겠지만 가까이 다가가는 그림 approached가 나오면 좋겠죠 approached 근데 누구한테 다가갔냐면요 그 아이를 잡고 있던 사람인데 아이를 이렇게 잡고 있다 보다 사실은 납치범이 될 만한 소지가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우리가 미래의 신랑감 이런 얘기 할 때도 많이 쓰는데요 would be husband, would be teacher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하죠 납치범이 될 수 있는 인간이었었죠 죄송합니다 거친 말을 써서 근데 이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술 먹고 나서 이 짓 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would be kidnapper 이라고 말을 바꿔서 paraphrase를 하시되 메시지는 그대로 똑같이 갖고 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구체적으로 specifically 알고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the would be kidnapper 이라고 해서 정관사 the를 붙여주셔야지 그 사람이 이 사람인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여기까지만 정리 한번 해볼게요 one of the passersby approached the would be kidnapper 다시 한번 해볼까요 one of the passersby approached the would be kidnapper 잘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한 행동은 떼어놓으려고 한 거죠 떼어놓다 여러분 딱 그림 들어오시나요 separate 하려고 한 거니까 tried to separate them 했는데 이 남자가 다짜고짜 이제 주먹을 휘둘렀다 이거죠 주먹 하면은 여러분 사전에서 fist 라고 또 볼 수 있는데요 주먹을 휘두르다 라는 동작이 있죠 주먹을 치기 시작을 했는데 나를 때리려고 주먹이 온 거잖아요 그래서 he started to threw punches at me 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punches 라고 복수를 쓴 거는 한 번만 딱 때리고 만 게 아니라 여러 차례를 때려 보려고 했겠죠 그래서 punches at me threw punches at me he started to threw punches at me out of nowhere 주의를 하시면 좋은 게요 지금 the would be kidnapper 이라고 해서 우리가 조금 전에 내용은 똑같대 다른 단어를 써서 paraphrasing을 해줬잖아요 이 뒷문장에서도 그 도와준 남성분이 또 he 그리고 이렇게 사람을 때리고 끌고 가려고 한 그놈도 he 라고 해서 주어라 목적을 또 he 힘으로 잡기는 참 애매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또 paraphrasing을 하되 다른 단어를 쓰지만 메시지를 똑같이 잡으셔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막 때리려고 했잖아요 남을 the attacker 로 그 놈을 설명할 수 있고요 그 도와주시려고 한 분은 the man 우리가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처음부터 문장 정리하면서 한번 해볼게요 처음이 또 기억이 잘 안 나실 수 있는데요 남자가 다가가서 떼어놓으려고 한 거죠 one of the passersby approached the would be kidnapper and tried to separate them then the attacker started to throw punches at the man out of nowhere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네요 쫙 잔스럽게 한번 해볼까요 one of the passersby approached the would be kidnapper and tried to separate them then the attacker started to throw punches at the man out of nowhere 잘하셨어요 용감한 시민들의 인터뷰를 좀 바꿔볼 텐데요 그 전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좀 배워보고 싶은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듣다 보면요 정과 구범의 누구누구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갱등 정과 구범인 66살 배모씨가 정과자라고 사전을 찾을 보시면 ex-convict이 나와요 ex-convict, ex-boyfriend처럼 그러면 ex-convict 이라고 해서 정과자 까지만 메시지를 전달하면 뭔가 하다 만 거잖아요 왜냐하면 구범이라는 그 사실이 들어가 줘야 돼요 이럴 경우에는 영어로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정과 구범 이 말에 자꾸 신경을 쓰시는 것 보다요 그 상황, 그 문맥을 잘 보시면 아홉 번의 정과 기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 기록에 그거를 풀어 주시면 좋은데요 an ex-convict 여기까지 되셨죠?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with 9번의 정과 나쁜 짓을 한 거예요 nine criminal convictions 라고 하면은 정과 구범이 되냐 그 사람 기록에 있어야 되잖아요 on his record 를 붙여 주셔야 돼요 on his record 정리를 해 보실까요 an ex-convict with nine criminal convictions on his record 이제 용감한 시민의 인터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살려주세요 저희 친할아버지 아니에요 저를 어디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제 얘기하면서 끌려가는 거를 저희 이제 기사 아저씨가 먼저 가서 살려주세요 저희 친할아버지 아니에요 저를 어디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제 얘기하면서 끌려가는 거를 저희 이제 기사 아저씨가 먼저 가서 자 기사 아저씨가 먼저 가서 띵띵띵 하고 말은 마무리 됐지만 우리는 또 행간으로 다 의미를 찾아내야겠죠 아이가 했던 말 기억하시나요 살려주세요 저희 친할아버지 아니에요 저를 어디로 끌고 가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애가 이렇게 끌려갔었겠죠 그때 저희 기사 아저씨가 먼저 가서 예요 저희 기사 아저씨라고 하면 이분이 지금 태권도 학원의 원장님 도복을 입고 계신데요 먼저 그분이 현장을 봤었다라는 거겠지요 자 여러분 처음부터 아이가 했던 말을 한번 바꿔보실까요 살려주세요 잘하셨어요 The little boy cried Please help me 뭐 이렇게 하셔도 괜찮고요 Please help me 그 다음 저희 친할아버지가 아니에요 똑똑하게 말 잘했죠 친할아버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바꾸셨나요 He is not my real grandfather 이라고 하셨나요 아니면 He is not my really grandfather 이라고 말씀을 하셨나요 50대 50인데 꼭 really를 쓰셔야지 됩니다 그 관계에 있어서는 real 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때 He is not my real grandfather 하면 fake에 반대가 됩니다 진짜 금 다이아몬들은 real 이죠 그 진품이라는 거에 가짜는 fake죠 할아버지의 그 존재 자체가 가품이다 이런 가짜다 이런 거가 아니라 He is a stranger 모르는 사람이에요 He is not really my grandfather 이라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He is not really my grandfather He is not really my grandfather 느낌 오셨죠? 저희 기사 아저씨가 먼저 가서 하고 땡땡땡하고 문장은 끝나게 되죠 그 땡땡땡 부분에 숨겨져 있는 행간의 의미를 찾기가 참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 기사 아저씨라고 한 부분을 먼저 주어로 잡아볼게요 The driver who works for our taekwondo school The driver who works for our taekwondo school ran to the scene and told me what happened The driver who works for our taekwondo school saw the scene first and told me what happened 이렇게 해서 이제 본인이 가셨다라는 말이 이어지겠죠 그 문맥에는 소식을 접한 아이의 부모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만 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사실 그분이 아니었으면 우리 애를 어디서 본다 못 본다 이건 사실 장담도 못할 상황이었고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소식을 접한 아이의 부모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만 했습니다 소식을 접한 아이의 부모님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어야 했습니다 라고 하죠 그리고 정말 그분이 아니었다면 우리 아이를 어디서 본다 못 본다 장담할 수도 없었다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다 자 그러면 이런 표현을 내가 영어를 어떻게 바꿔야지 하고 여기에서 멈추시면 안 되세요 전체의 메시지를 항상 잡으셔야 되는데요 그 부모님들이 소식을 접한 후죠 그때 after the kid's parents heard from the news 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때 the news 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 TV 뉴스나 라디오 뉴스처럼 뭔가 그 스피시픽한 정보가 들어가게 됩니다 부모님들이 매체를 통해서 들은 것 보다는 사람들이 말을 전달해서 들으셨을 밖에 없겠죠 그래서 after the kid's parents were told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더 좋으세요 after the kid's parents were told 그 들은 게 뭐였냐면 아이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붙어야 되겠죠 after the kid's parents were told about what happened to their son 이 정도로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after the kid's parents were told about what happened to their son 그들은 너무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는데요 그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기 위해서 뭔가 충격을 받은 그 사건이 있어야 되니까 they were shocked and terrified 그렇지만 지금은 괜찮다라는 그 비교를 넣어주시고 싶으면 now를 하나 넣으면 더 좋겠죠 now they are relieved now they are relieved 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서 한번 해볼게요 after the kid's parents were told about what happened to their son they were shocked and terrified but now they are relieved 우리 자연스럽게 한번 해볼까요 after the kid's parents were told about what happened to their son they were shocked and terrified but now they are relieved 잘 하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사실 그분이 아니었으면 우리 애를 어디서 본다 못 본다 이건 사실 장담도 못 할 상황이 없고요 we really appreciate the man who saved my kid's life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네요 we really appreciate the man who saved my kid's life we really appreciate the man who saved my son's life 그분이 안 계셨다면 without him 우리는 몰랐겠죠 장담을 할 수 없죠 we are not sure about what 아니면 we don't know what would have happened to my son what would have happened to him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would have happened 이렇게 말하는 원어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99.9% 어떻게 말을 하냐 what would have happened what would have happened what would have happened 결국 그 아이한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왜냐면 그 전에 뭔가를 했기 때문이에요 자 이해 되셨죠 부모님이 하신 말을 그대로 옮기면 사실 그분이 아니셨다면 우리가 아이를 본다 못 본다 장담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라고 하죠 근데 지금은 보고 있잖아요 아이를 그러니까 그때 과거에 만약 이렇게 하지 않았었더라면 지금 이랬을 거야 라는 말을 여러분이 하시고 싶으면 공식 같은 거 다 그냥 버리시고요 그냥 우르프 를 떠올려 보세요 옛날에 이랬으면 지금 이랬을 텐데 뭐 이렇게 우르프 옛날에 그러지 않았었더라면 지금 이랬을 텐데 우르프 우르프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갔습니다 그냥 아이 보고선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는 아빠로서 만약에 제 입장이 만약에 우리 아이가 저렇게 됐다 그러면 저는 가만히 안 있을 거 저도 가만히 안 있을 거 같고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갔습니다 그냥 아이 보고선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는 아빠로서 만약에 제 입장이 만약에 우리 아이가 저렇게 됐다 그러면 저는 가만히 안 있을 거 저도 가만히 안 있을 거 같고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갔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동으로 갔다 해서 automatically나 아니면 naturally, 자연스럽게 이것과 아닌 느낌 팍 오시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갔다는 거예요. Without thinking 아니면 주저없이 갔다라고 망설임 없이 라고 하면 Without any hesitation 정도로도 잡을 수 있겠죠. 자연스럽게 갔고 라고 하셨지만 가서 그 사람을 밝혀드렸겠죠. 그 사람한테 I랑 떼어놓기 위해서 그렇게 확 한꺼번에 달려드는 그 그림의 동사가 lunge가 있어요. 타겟을 콕 집었죠. I lunged at him without thinking 이라고 말씀을 하시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막으려고 한 거겠죠. I stopped him without thinking. 지원해서는 안 되지만 행간에 숨어있는 그 정보를, 메시지를 조금 더 살리면 아이를 보자마자 그렇게 확 뛰어든 거겠죠. As soon as I saw the little boy, I lunged at him without thinking. You know, I tried to stop him without thinking. 잘하셨어요. 그리고 한 아이의 아빠로서라고 그랬잖아요. 그분도 As a father of a kid. 한 아이의 아빠라고 해서 딸이나 아들은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As a father of a son, as a father of a daughter. 이라고 말은 할 수는 없죠. As a father of a kid. 만약에 그 아이가 내 아들이라고 했었어도 If the little boy were my son, 이라고 말씀을 하셔야겠죠. If the little boy were my son, 그때 were 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배우셨죠. 뭐 가정법에 뭐 이렇게 하는데요. 여튼 진짜가 아니라는 걸 표시해주기 위해서 팍디게 그냥 문법을 좀 틀리게 했나 보다. 이렇게 좀 편하게 생각하셔도 괜찮으세요. If the little boy were my son, 이었다면 나도 뭔가를 했었을 거야. I would have done something. I would have done something. I would have done something. 잘하셨어요. 우리 한 문장으로 한번 해볼까요? 보자마자 뛰어들어서 멈추게 했었었다. 아무 생각 없이 자연스럽게 As soon as I saw the little boy, I launched him without thinking. I tried to stop him without thinking. As a father of a kid, if the little boy were my son, I would have done something. 잘하셨어요. 그들은 용감한 시민분들의 기분 좋은 소식을 접하면서 반면에 어쩔 수 없이 악당의 그 엄벌에 처하겠죠. 어떻게 하면 어린 아이를 그게 진짜 부모나 내 가족이라면 머리가 돌판인 그런 사건이죠. 술 먹고 술을 먹었기 때문에 용서가 되는 게 아니라 술을 먹었기 때문에 더 엄벌을 쳐야 되는 게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얘기까지 우리 같이 통영 연습해봤고요.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같이 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저를 어디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제 얘기하면서 저를 어디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제 얘기하면서 한글자막 by 한효정